통계공부는 슬기로운 통계생활 있는 거 좀 이야기 좀 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표본 분산식이 뭐예요? 샘플들의 퍼짐 정도, 굿. 샘플들의 퍼짐 정도라고, 퍼짐 정도 맞습니다. 정도를 측정하는, 측정하는 값, 그죠? 측정하는 값, 표본의. 근데 여기서 하나 되게 중요한 개념이 빠져 있습니다. 이 퍼짐 정도라고 하는 퍼짐의 기준점이 어디죠? 평균, 굿. 평균에서부터 떨어진, 그죠? 결국에는 이 기준점이 평균이라는 거, 퍼짐을 정도를 측정할 때 그러면은 이것의 표기법을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보통 뭘 쓰죠? s 제곱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이 수십은 어떻게 쓰죠? 편차 제곱의 합 나누기 n-1. 자, n-1,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n-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편차라고 하는 것은 샘플의 값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 근데 이제 평균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는 표본평균이겠죠? 그죠? 표본평균에.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배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만큼 얘가 이제 편차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제곱을 했고 얘가 n으로 만약에, 이게 n으로 만약에 써져 있으면 얘는 평균이잖아요. 그죠? 내가 xi-x바라고 하는 게 여기서 1, 그 다음에 x2-x바가 해가지고 xn-x바가까지 있으면은 이게 만약에 n개가 있다라고 하면 이걸 다 더해서 n개로 나눈 게 평균이잖아요. 그러면은 편차 제곱을 한 것들의 평균이 되겠네요. n-1로 안 나누고 n으로 나누면.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자, 그러면은 왜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하는 걸로 저희는 퍼짐 정도를 측정할 수 있을까? 다섯 개만 한번 해볼게요. 이 다섯 개의 숫자가 있을 때 sample variance라고 하는 것을 뭔가 시각화를 해서 얘네들의 퍼짐 정도를 이 식이 어떻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그려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하냐? 얘네들을 일단 sorting을 시켜요. 제일 작은 것에서부터. 마이너스 1.17. 17.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쓸 수 있고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면 0 근처가 나오겠죠. 당연히 정규분법에서 뽑았으니까. 이것의 평균이 만약에 0이다. 라고 하면 여기에 있겠죠. 여기가 이제 가상의. x바라고 해봅시다. 이거 다 더해서 평균 낸 거예요. 그러면은 편차라고 하는 것은 0인 곳에서부터 이만큼의 거리들이 될 겁니다. 이해 되시죠? 그래서 얘가 xi-x바가. 라고의 절대값이 되겠네요. 이만큼의 거리. 그러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했었으니까 저희는 제곱을 하면 뭘 한다고 그랬었죠? 시각화를 시킬 때 넓이? 어떤 것의 넓이? 이만큼의 절대값 어떤 한 변을 생각을 했을 때 이만큼의 거리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 그러니까 제곱의 어떤 개념이다. 라는 것까지 저희가 저한테 만약에 회기분석 수업을 들었다면 그죠? 사각형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편차 제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넓이들을 다 평균을 한 개념이다. 표본이 있었을 때 표본 분산을 계산을 한다는 그런 뭔가 직관적인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s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으로부터 퍼져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어떤 뜻이 있는 그런 측도인 거는 알겠는데 이것의 목적이 뭘까요? 실제 쓰임새 여러분한테 제가 요구를 할게요. 뭐냐? 이제 앞으로 지금 이 시간부터 표본 분산 그리고 모 분산을 정확하게 이제 분산이라고 하지 말고 구분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표본 분산의 쓰임새는 무엇인가? 왜 저희가 표본 분산을 사용을 할까요? 많은 경우 집단 간의 비교? 집단 간의 비교도 좋죠.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셋이 만약에 두 개가 있는 경우에 그죠? 어떤 표본이 이렇게 있고 이 두 개의 데이터의 퍼짐 정도를 측정을 할 때 표본 분산을 사용을 해서 두 개를 비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많이 쓰이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오늘 n-1로 나누는 것을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다른 거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해요. 요게 이제 한 가지 두 번째는 순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랑 관련이 있네요. 파퓰레이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모 분포의 분산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표본 분산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소리죠? 수정한다. 모 분포의 분산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표본 분산을 사용을 해서 내가 모르는 그 모 분포의 분산 값으로 그냥 대체 시킨다. 대체 값으로 사용합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문제 상황인 거죠. 표본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표본들의 어떤 숫자를 발생시키는 모 분포를 내가 알고 싶은데 이 모 분포를 우리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추정, 굿. 목도리TV님 둘 다 다 추정. 자 그러면 여러분이 추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 아니까 바로 그냥 R 코드로 들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RUNIF라고 하는 이 함수가 있어요. RUNIF라고 하는 함수는 유니폼 디스티비션 아시죠? 균일 분포. 그래서 0에서부터 1 사이의 숫자를 아무렇게나 동일한 확률로 뱉어주는 분포인데 이 RUNIF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시키면 이 R이 랜덤 샘플의 R이거든요. 그래서 유니폼 디스티비션에서 샘플 하나를 뽑아줘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처음 돌렸을 때는 0.85 두 번째 돌렸을 때는 0.03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자 그 다음에 균일 분포는 모수가 두 개잖아요. 나올 수 있는 시작값과 끝값. 그래서 3에서부터 12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3에서부터 12까지 나오는 어떤 숫자를 뱉어낼 수 있는 모분포 생각을 하고 있는 거네요. 거기서 표본을 뽑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까지 이해 되십니까? 자 여기서 X에다가 샘플을 가져올 거예요. 샘플을 8개를 뽑았네요. 저희의 논의를 쉽게 하기 위해서 뽑았되 그냥 다 인티저만 그냥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6, 8, 9, 4, 4, 3, 12, 7 이게 우리의 모 분포는 균일 분포 3에서부터 12라고 하는 이 값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8개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에 실제 우리 현실에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뭐예요? 위에 있는 이 모 분포를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이 숫자 8개란 말이죠. 이 숫자 8개를 가지고 샘플 분산을 계산하는 이유는 이 모 분포의 분산값인 시그마 제곱 이 모 분포에는 평균도 있죠. 두 개의 값을 결국 우리는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균일 분포의 평균이 뭔지 아시나요? 평균이 뭘까요? 수녀님 7.5, 굿. 자 7.5 맞아요. 7.5 어떻게 나왔나요? 3 더하기 12 나누기 2 하면은 7.5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는 모 평균을 구하고 있고 샘플 데이터를 사용해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모 분포라고 하는 것의 평균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모 분포가 숫자를 뱉어내는 이 확률 정보를 가지고 분포의 중심점을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게 중심점인데 이 균일 분포 같은 경우에는 확률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중심점을 찾는 이 가운데 3에서부터 12 사이에 그 중점인 7.5가 이제 평균이 됩니다. 이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x의 기대값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기호로는 μ라고 하는 것을 많이 써요. 그리고 이게 우리는 7.5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는 상태가 되네요. 자 그러면은 시그마 제곱 균일 분포의 분산은 얼마일까요? 숫자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나왔는지 그 식을 딱 3하고 12를 사용해서 저한테 수식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x라고 하는 균일 분포 확률 변수의 분산을 얘기할 때는 표본을 사용해서 구하지 않아요. 균일 분포 확률 밀도 함수 이 확률 패턴을 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얘는 적분을 통해서 구할 수 있어요. 수녀님 x제곱 마이너스 2의 x의 제곱이 분산이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x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라고 하는 요거 식을 이제 막 잘 하다 보면은 균일 분포 확률 변수의 분산 식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요 두 개를 빼요. 12 마이너스 3 제곱의 이렇게 하는 요 값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저는 6.75가 나오네요. 안타깝게 미적분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논의에 있어서는 미적분을 하나도 몰라도 돼요. 그냥 식을 알면 돼요. 분산식. 자 여기 보면은 베리언스 이렇게 써있죠. 그 평균과 분산식이 이렇게 모수를 사용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베리언스 이 공식을 사용해서 요 b-a 제곱-12를 하면 분산식이 나온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화면이 안 보여요. 예 지금 보이시죠. 그러면 두 개 개념은 구분을 하시겠네요.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분포의 평균과 분산이 실제 값이 존재하고 그 분포로부터 지금 데이터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얘네들을 가지고 내가 뭐 표본 평균을 구할 수도 있고 표본 분산을 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거의 평균이 얼마냐. 6.625네요. 베리언스 X 9.125입니다. 6s 제곱 9.125. 여기까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보기에 요 s 제곱이라고 하는 거 얘가 어때요? 모분산 값을 잘 대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거 mu 저 7.5라고 하는 숫자를 잘 대체하고 있는 것 같나요? 아까 표본 분산이라고 하는 게 이 모분산 시그마 제곱을 모르는 경우에 대체값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표본 분산을 많이 계산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보기에 지금 잘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어? 배움님은 그렇다고 하셨고 근데 이거 너무 좀 다르지 않아요? 6.75, 9.125로 대신해서 한다? HJG님, 아니요. n이 커지면 차이가 줄어들지 않나요? 굿.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의 뷰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괜찮은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좀 오차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지금 수녀님께서 말씀하시기에 n이 커지면 이 차이가 줄어들지 않냐. 그러니까 결국엔 이 시그마 제곱이랑 이 9.125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줄어들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실제로 이번에는 9개를 뽑는 게 아니라 100개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유니폼 8개 뽑아달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100개로 늘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3에서부터 12까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x를 이렇게 생략 없이 뽑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7.87 그리고 6.96이라고 하는 값이 나왔네요. 뭔가 아까보다는 훨씬 더 줄어든 느낌이죠. 7.87이라는 값과 7.5 아! 이전에는 6.25였는데 7.5라고 하는 값을 대체하기 위해 쓴 값이 그리고 9.125와 6.75라고 하는 것과 6.096 그다음에 6.75라고 하는 걸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품질이 좀 좋아졌다. 내가 대체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이 값의 품질이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굿. 자 이번에는 제가 1000개로 바꿨어요. I agree. 굿. 1000개를 해서 평균과 표본 분산값 그죠? 표본평균 표본 분산값을 해봤더니 6.775, 7.42값이 나왔습니다. 6.775 어! 그러면은 거의 뭐 비슷하네요. 7.42, 6.775, 1000개 정도 하니까 이해되시죠? 어! 그래서 이 s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그 스몰 s제곱이라고 쓰고 내가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얘를 m-1 x 편차제곱해서 구하지만은 우리가 이 실제 값인 이 s제곱을 대체해서 뭔가 쓰는 측도의 개념 어떤 값의 측정값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 값이 지금 계속 그냥 그 숫자가 주어지면 그 숫자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라고 하는 이 방식을 저희는 평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드시나요? 내가 이 표본 분산이라고 하는 얘를 계산하는 방식을 정해놓고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 s제곱을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이거의 품질을 우리가 논하고 있다. 이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이 6.625, 7.87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다 더해서 그 더한 갯수만큼으로 나눠주는 방식이 이 μ라고 하는 실제 값을 추정하는 데 아주 적합한 것 같다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거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제가 뭔 얘기하는지?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는 어때요? 유튜브에 계신 분들 이해되시나요? 제가 이제 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지금 결국에는 이 s 스몰 s제곱과 그다음에 라지 s제곱의 차이예요. y 정도 아, 좀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본 평균을 계산식에서 n-1로 나눈다는 이 의미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표본 평균 값이 얼마나 나왔느냐가 아니라 숫자들은 다 바뀔 수 있잖아요. 실시각각으로 이번의 경우에는 내가 이러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데이터셋이 주어졌을 때는 또 다른 식의 표본 평균 값이 나올 겁니다. 그 표본 평균 값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이 값이 주어졌을 때 n-1로 나눈다는 그 방식 진짜 적합한가? 그러니까 n으로 나누는 경우와 n-1로 나누는 경우가 둘 중에 뭘 우리는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된다. 이거는 s제곱이라고 안 하고 제가 그냥 페이크로 f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건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그 시그마라고 하는 값을 추정하는 어떤 방식을 결정함에 있어서 s제곱이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추정할 것인지 f제곱이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추정할 것인지 이 두 개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위에서는 s제곱을 n으로 나누지 않았나요? 아, 이 위에요? 맞아요. 이 위에는 제가 그냥 의미로 이게 n이나 n-1이나 결국에는 동일함으로 그냥 제가 n으로 나눴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의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사각형의 평균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실제 저희가 s제곱을 사용하고 있는 식은 n-1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이게 n이 아니고 n-1로 지금 나누는지에 대한 질문이 저한테 들어오게 된 거고 이 모든 게 시작이 된 거죠. 제가 여기를 f제곱으로 쓰지 않았어요. 얘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 제가 여기도 잘못 써놨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뭘로 바뀌냐? large x, large x 이렇게. 이 앞에는 어떤 숫자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얘는 이제 숫자가 아니라 확률변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n-1은 일종의 상징적인 것인가요? 전수조사를 한 값의 평균이 n으로 나누는 것과 다른 의미로 아니요. 전수조사를 한 값의 표본 분산은 또 n으로 나누겠죠? n-1은 일종의 상징적인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의미를 저희가 정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믿고 따라와 보세요. 불편성 만족. 목도리TV님. 굿. 이 목도리TV님이 말씀하시는 저 불편성을 이해를 해야지 n-1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불편성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우리의 마음만 불편할 뿐. 아재 티가 너무 많이 난다. 아무튼 불편하잖아요. 불편성이라고 하면 안 하기를 잘했다. 불편성 이야기할 때 마음이 불편하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머릿속에 뭔가 조금이라도 터올랐다. 그러면은 아재인 걸로. s제곱이랑 이 f제곱에 대한 이 두 개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s제곱의 분포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분포. 얘도 분포. 실제로 s제곱의 분포를 저희가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지만 엄청 많은 샘플을 뽑은 다음에 그것의 히스토그램을 그려버리면 저희는 s제곱의 분포를 그릴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거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의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야지 안 그러면 과부가 걸려가지고 터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의 머리의 운동을 위해서 n3 그리고 k5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3, 5. 그리고 마이 샘플을 유니프. r 유니프는 뭐라고 했죠? 균일 분포에서 샘플을 뽑 때 n 곱하기 k만큼 뽑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수는 3에서부터 12 사이에 값을 가지는 분포로 정해줘. 라고 하면 이렇게 몇 개가 뽑혀요? 15개가 뽑히네요. 이해되시죠? n 곱하기 k이니까 3 곱하기 5에서 3, 5, 15. 15개가 뽑힙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뭘 했냐? 이 숫자를 가지고 행렬 형태로 바꾸는데 이렇게 바꿨습니다. 어떻게 했냐? n이 3개. 열의 개수가 n개로 맞췄어요. 그리고 k 개수는 5개로 맞춰놨습니다. 행의 개수가 k가 되는 거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뭐냐? 표본 크기가 3인. 즉, 한 번에 균일 분포에서 3개씩 표본을 뽑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뽑았을 때, 두 번째 3개 뽑으면 이렇게. 세 번째 세트, 네 번째 세트, 다섯 번째 세트. 이해 되시죠? 그래서 방금 전에는 여기다가 제가 여덟 개 해가지고 이 x랑 x bar, 이거를 두 개를 구했잖아요. 즉, 이 여덟 개의 숫자들의 평균과 분산 이런 것을 구했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이 한 줄, n을 이제 여덟 개로 만약에 선택을 했으면 한 번에 세 개 뽑겠다 이거예요. 한 번에 세 세트씩 그냥 뽑는 거예요. 그래서 1에서부터 여덟 번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숫자 뽑아서 여기서 표본 분산 계산하고. n이 20개다 라고 하면 20개씩 뽑아가지고 여기서도 표본 분산, 표본 분산 해가지고 이게 지금 몇 개냐? k 개를 한 거예요. k 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 되시나요? 우리의 뭔가 목표가 좀 보이시죠? 이렇게 많이 해서 결국에는 이 s제곱들의 값을 다 구한 다음에 그것의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결국엔 이 s제곱이 어떻게 퍼져 있는지 분포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3으로 일단 해놓고 이렇게 했어요. 마이샘플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뭘 구했냐? 평균을 구해야 되잖아요. 각각 행별로 평균을 구해야지 행별 표본 분산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로우민즈라고 하는 행을 기준으로 평균을 계산해주는 함수에다가 이 숫자들을 다 넣었어요. 그래서 x바를 계산했습니다. x바를 계산을 해보니까 다섯 행에 대한 평균이 이렇게 다섯 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 개 더해서 3으로 나누면 6.996이 나오고 이 세 개 더해서 나누면 7.63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행평균을 다 구한 다음에 이제 뭘 한 거냐? 표본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값들 x 아이들 x1, x2 해서 xn이 있으면 이 값들을 마이너스 x바를 다 해줘야겠죠. x바를 해 주는데 이 줄은 첫 번째 줄에 대한 x바를 해줘야 되고 이 두 번째에는 또 두 번째 줄의 평균으로 또 빼줘야 되는 거죠. x바를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각각의 행평균을 빼준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수입이라고 하는 이만큼을 사용을 하면 이제 마이 샘플이라고 하는 것에서 x바를 빼줘라. 근데 행별로 이 숫자들을 딱 맞춰서 빼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값이, 내가 나온 값들이 이제 각각 x들은 x들인데 이거 결국은 편차가 되는 거네요.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이 편차들의 제곱을 계산을 하고 싶으니 우리는 이 각각의 숫자들을 결국엔 또 다 제곱을 이렇게 제곱을 시켜줬습니다. 뭔가 여러분의 머리가 막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편차들의 제곱을 다 구했으니까 우리는 행별로 세트잖아요. 행별로 세트인 애들끼리만 합을 구할 거예요. 그렇죠? 왜냐? 이 x, i들 x, i, x바를 제곱까지 했고 그 다음에 써메이션, 행별 써메이션을 구하면 이렇게 된다. 로우썸까지 하면 다섯 개의 s, s, under, x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활용 정점인 s제곱 bar, x라고 그냥 할게요. 이거는 이제 뭘로 나눠야 되냐 n- 곱하기 s, s, under, x 이렇게 한 거랑 그 다음에 이거는 far이라고 그냥 해놓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나요? 수연님 잘 따라오셨고 다른 분들 처음에는 이런 시뮬레이션 하는 거가 되게 힘들 수가 있어요. 제 거 라이브를 많이 들으시면 이 정도는 매번 반복되는 패턴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h, j, g님 잘 따라오셨군요. 배움 님도 자 그러면 hist 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이걸 그릴 수 있단 말이죠. 지금은 k가 다섯 개 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밖에 안 그려지지만 얘를 이제 세 개짜리의 어떤 분포를 그리기 위해서 저는 k는 천 개로 고정을 시켜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개를 그릴 건지는 좀 보고 이렇게 됐네요. 만 개도 되나? 만 개까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나오네. 되게 신기하게 나오네요. n이 세 개짜리에 variance x 값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값이 이제 n이 증가하면서 어떻게 변할지 한번 볼까요? n이 아까 한 여덟 개였으니까 이렇게 바뀌네요. 신기하군요. 여기를 뭐 한 100개? 100개로 낳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음 이런 식. 아까 뭐 천 개까지 저희가 했을 때 뭔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지금 이 바뀌는 것의 분포를 저희가 한번 보자 이거예요. 지금 분포가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뭘 보냐면 중심점을 한번 보는 겁니다. 이거 분포가 나온다는 것도 이해되시죠? 각각 매번 숫자들이 바뀌면서 이 ssx로 이제 발생되는 값들이 막 바뀌니까 그것이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지금 천 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6에서부터 7.5 근데 100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퍼짐 정도는 좀 늘어납니다. 하죠? 5에서부터 9까지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종 모양 분포를 따르는데 이 histf 봐 이것도 한번 비슷하지 않나? 비슷비슷하죠? 이것의 분포를 우리가 둘 다 다 지금 구해볼 수 있는 상황인 건데 불편함을 저희에게 줬던 불편성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불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n이 천인 상황에서 histx바랑 histf 봐 무슨 차이예요? 차이 없죠? 어떤 숫자를 1000으로 나누는 거나 999로 나누는 거나 무슨 차이예요?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n이냐 n-1이냐가 엄청 중요한 순간은 언제냐면 n이 작은 경우 인거죠. 그래서 딱 이 정도 8개? 아니 10개? 20개 10개에서 20개 한번 보겠습니다. 차이가 있나? 15, 14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뭔가 고정을 좀 시켜볼게요. y림 c가 0에서부터 0.17 오케이 아 이거 좀 그리고 싶은데 겹쳐서 어떻게 그리나? 아무튼 여러분이 차이는 보이시나요? var x의 분포 far x의 분포를 두 개를 그렸는데 여기서 제가 하나 이제 애드를 할 건데 뭘 애드를 할 거냐면 실제 정답값 6.75 이것과 이거를 두 개를 비교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제 좀 뭔가 보이시죠? 어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뭐가 더 무슨 차이인 것 같아요? x-bar의 분포랑 f-bar의 분포 저한테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빨강색 점이 뭐냐 지금? 이 시그마제곱이라고 하는 6.75라고 하는 자리에다가 제가 빨강색 세로선을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var 중앙이 모분상과 더 비슷한 듯 HJG님이 정확하게 보셨어요. x-bar의 분포는 이 빨강색 선 이게 실제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값인데 그 추정하고자 하는 값을 중심으로 퍼져있는 듯한 느낌이고 얘는 약간 빗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왼쪽으로 좀 치우친 이쪽으로 살짝 자 불편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결국에는 어떤 확률변수 x가 있을 때 그 x의 기대값이 내가 추정하고자 하는 값과 똑같은 경우 즉 이런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추정하고자 하는 값이 이렇게 있는데 이 빨강색 선인데 그 내가 생각하고 있는 확률변수는 뭐냐면 large x 제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확률변수에서부터 표본을 뽑아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분포를 그렸잖아요. 이 분포의 기대값 이 중심이 그 분포의 중심이 variance x의 이 빨강색 선이랑 똑같이 나와요. 되게 이 근처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실제값 이 빨강색 선 이것과 같은 경우 이럴 때 이 s제곱이라고 하는 이 확률변수를 불편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불편이 영어로 하면 unbiased 라고 해서 bias 라고 하는 영어 뜻이 치우쳐져 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unbiased 라고 하면 치우쳐져 있지 않다. 즉 오른쪽이나 내가 지금 추정하고자 하는 이 빨강선의 중심을 정확하게 맞춰져 있다. 라고 하는 뜻이 결국에는 불편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s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지금 시그마제곱이라고 하는 추정하고자 하는 값에 중심을 두고 분포가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고 f제곱이라고 제가 써놨던 n으로 나눈 애 있죠. 얘는 기대값을 내면 이게 시그마제곱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불편성을 만족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것도 정확하게 또 그려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려볼 수 있냐. admin을 똑같이 하되 이번에는 빨강색 선이 아니라 blue로 하고 그 다음에 6.75가 아니라 xbar 이렇게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두 개가 이게 이제 x바는 아예 지금 두 개가 겹쳐져서 이렇게 되는군요. x바 f바 이해되시죠. 여기 지금 보면은 이 varx의 경우에는 빨강색과 이 파란색 선 파란색 선은 기댓값 e의 s 이것과 빨강색 선인 sigma제곱 제곱의 같은 반면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e의 f제곱의 기댓값이 같지 않다. sigma와 같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다. 이해되실까요. 여기 지금 여러분이 보이시죠. 겹친 앱라인은 보인다. 여기 안 겹친 것도 보이죠. 겹친 앱라인이 뜻하는 게 이 파란색 선이 이 s제곱의 기대값 그리고 빨강색 선이 sigma제곱 내가 원하는 추정값 이라는 거죠.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다면 댓글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배움님 다미님 hjg님 어떠세요. 불편성의 의미나 이런 게 좀 이해가 가셨을까요. 조용하니까 또 불안해지네. 왜 n-1로 나누는지 이해 되세요. 이제. 결국에는 이게 해보잖아요. 여러분이 해보시면 사실 n이 작을 때나 이 두 개가 차이가 나지 나중에 n이 커지면 별 차이가 안 나요. 이런 거. 지금 n이 100개인 상황인데 조금 줄어들었죠. 이거 fx f farx였는데 이 varx는 이미 100개인 상황에서 이렇게 이미 가까워지고 그리고 1,000개가 되면 fbar 역시 점점 이게 맞춰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배움님 이론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이론적으로 이제 증명을 해봅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엣소 왔어요 tourists 마이켄 지민 엣소 허벅 맙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